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닥터메이트 보라이 누나입니다 제가 에센셜 앨범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제가 위버스 샵에서 안 시키고 인터파크에서 시켰어요 그랬더니 진짜 오늘 왔어요 이렇게 빨리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인터파크 시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그 특정은 없었어요 대신에 그 인터파크에서는 이 방향제를 주었어요 향기가 필요한 곳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제를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걸 띄워줄게 붙이면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포카가 너무 궁금한데 언박싱을 하려고 아직 안 뜯어봤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저 스티커를 잘 띄어서 붙였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두께는 틀리죠 cd 는 이렇습니다 cd 는 그냥 하얗게 이렇게 왔구요 포스터는 포스터는 이게 왔습니다 포스터도 이쁘다 그리고 그리고 가장 귀중한 포카가 있는데 랜덤 포카가 들어 있다고 하거든요 아 이렇게 됐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비교해 볼게요 책 두께는 얘는 이렇게 됐는데 이 에센셜은 좀 얇긴 얇아요 그치만 사진 구성이 훨씬 한번 볼게요 얼마나 틀린지 먼저 열면 이렇게 되는데 먼저 열면 이렇게 되는데 아 이게 흑백인데 칼라네요 조금 틀리고 자리가 좀 틀리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방이 사진이 여러개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열어보면은 이건 똑같아요 첫장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작게 나오고 아 요 세장 그 세장에 있는 거를 한장에 담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 이거 못보던 사진이다 그쵸 이게 새사진이다 이것도 새사진이구요 그쵸 어 이것도 새것 같은데 이 사진들이 대강 아셨죠 그래서 사진 구성이 조금 틀리게 나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예쁘게 나왔다 또 석진군 방은 또 이렇게 나오구요 아 제가 카메라를 조금 앞으로 할게요 잘 보이 아 너무 예쁘다 아 저 석진군 방 너무 좋아요 어 이 사진 못보던 사진인거 같은데 맞나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그쵸 또 전국군 방에서는 이렇게 사진이 여러개 있구요 이렇게 한번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한번 잘 보이겠죠 아 Like 아 h? ale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멋있다. 멋있네요. 아, 멋있다. 사진 구성이 알차네요. 조금씩 다른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좀 얇지만 알차다. 호소콘 잘생겼다. 여기가 귀여워. 오빠라고 부르고 싶네요. 오빠였으면 좋겠다. 옆모습 거울에 비친 모습도 너무 멋있네요. 그쵸? 오, 잘생겼어. 너무 잘생기게 나왔네요. 진짜 구성 좋은 것 같아요. 저 조금 갈등했거든요. 똑같을 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랬는데 사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와서 기분 좋아요. 저는 맨날 너무 궁금해서 언박싱 영상 다 보고 그 다음에나 받아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빨리 받아보니까 기분 너무 좋다. 인터파크 괜찮네요. 여기서 아마존에서 시켜도 3월 달이나 받을 수 있다고 뜨거든요. 배송 공지가. 네. 여기 이렇게. 여기 빨리 봐. 아, 죄송해요. 트랙 리스트가 있고요. 그 전에는 저희 판이들이 손글씨로 쓴 트랙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프린트로 된 트랙 리스트가 있고 땡스투가 있는데 땡스투 한번 읽어볼까요? 남준군은 방탄과 아미를 넘어 당신에게가 닿기를 제가 당신의 조약돌이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어떻게 또 이런 말을 썼지? 심쿵하게? 아, 윤기분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힘들 땐 이 음악들에 기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호석구는 지치고 힘들겠지만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석진군은 저 항상 저희 노래 들어주시고 저희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암이 항상 행복하세요. 지민군은 항상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에 비해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언제나 지켜봐 주세요. 지금도 앞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태연군은 다들 오늘 하루도 한번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괜찮을게요. 아, 심쿵! 아, 어떻게 심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국군 정국군은 아, 어떻게 또 심쿵하겠어요.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서 나를 살아있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암이 여러분들의 의미입니다. 그 점 잊지 마세요. 아, 너무 보고 싶네요.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봐요. 아, 어떻게 심쿵했어요. 아, 이거 구성 괜찮네요. 그냥 이렇게 되고 이제 포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포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짜잔 꿈길 해 보겠습니다. 오, 태연근이 왔네요. 오, 요즘 태연근 잘 오는데요? 저는 랜덤버카 태연근 당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고요. 아, 호석군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다르네요. 아, 귀여워. 둘 다 예쁘다. 그쵸? 아, 핑크핑크 너무 예쁘네요. 호석군이 이렇게 해요. 지민근 지민근 지민근은 이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렇게 다 보이는 사진이었으면 두 번째는 한 반 정도만 보이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호석군 사진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예쁘네요. 아, 그럼 이것도 다시 한 번 자세히. 태연근 반가워요. 와, 그 다음에 아, 윤기근 사진 있어요. 윤기근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와, 윤기근 요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아, 또 석트린 거 이게 전의 거고요. 이게 이렇게 틀립니다. 너무 잘생기게 나왔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태연근은 태연근은 그전에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웃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웃고 있다. 개구장의 표정인데요. 윙크를 하고 있네요. 윙크를 하고 있네요. 정국군 정국군 소점이 잘 맞는 것 같지? 정국군은 이겁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멋있어. 귀여워 죽겠네.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저는 요즘 태태근이 잘 가지고 있네요. 저 잘 안 왔거든요. 진짜 포카 요즘에 조금 저번이어서 두 번째로 포카 받았습니다. 저 이제 인터파크에서 시킬까봐요. 이것도 생겼어요. 아, 그 랜덤 포카가 없는 게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빨리 받아본 거에 만족하면서 저는 만족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